그래서 9월달 GA의 압도적인 삼성화재가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자 바로 시작할게요 아우 삼성화재 멋있다 삼성화재 그래서 지금 보험사기사는 큰일났어요 영업일수가 오직 18일밖에 없대요 아 진짜 18일밖에 없나? 아우 큰일났네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면 땡저 한 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슬픕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건 선택과 집중이다 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비생상인 것은 없다 네 하지 않아도 될거 네 저 보호망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고 저 보호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유튜브 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죠 하지만 저 보호망 신상품 소식지 올려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생명 안보험 유병자 플랜 토요일 가입되나요? 일요일 23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9월 한달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될거 삼성화재 타사 비교 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간병인 사용일당 15에서 20만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20일까지 그전에 15만원으로 채징형으로 됐죠? 그런데 지금 20만원 잠깐 한도를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20일까지 9월달 삼성화재 풀렸다는 내용 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확대가 됐어요 9월 20일까지 9월 20일까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확대가 됐고 무려 80세까지 네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요한병원 제외가 2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8월달에는 15만원짜리가 요한병원 제외 9월달에는 5만원 올라갔어요 8월달 좀 억울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아니면 철회하고 다시 9월달 걸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요한병원은 똑같이 5만원 이건 손해율이 높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만원 그 다음에 7만원 채징형으로 올라갔다 상향 조정이 됐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사용일당 우리가 20만원은 확대가 됐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 간병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솟는 간병비 상승률 그래서 19년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밑에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고 있죠 최근 간병도우미료 어떻게 인건비죠 간병도우미료는 36%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해서 어쩔 수 밖에 없죠 자 간병인 사용일당 지금 20만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도 부담스러우는 간병비죠 59.5% 조금 약간 비싼 편이지만 약간 부담스럽다 자 내 고객을 위해서 삼성화재가 9월 20일까지 20만원으로 한도를 올렸습니다 자 지금도 올라가는 부담되는 간병비보 9월달에는 삼성화재로 20만원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더욱 고민되는게 있나요? 자 우리 지원자님들 그래요 간병이 20만원 너무 좋은데 대신 그만큼 비싸겠지 7만원 기준보다 더 써야 100% 아닌가? 최저 보험료가 높을거야 약관이 다르겠지 뭐 체진형이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속고만 사셨어요 하지만 고민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에 간병이 20만원 자 간병이 20만원이면 비싸지 않나요? 아니요 타사 15만원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그래서 15만원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 DB나 KB 간병이 워낙 저렴하잖아요 근데 삼성화재가 DB보다 KB보다 훨씬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20만원 그리고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KB, DB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삼성화재는 2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원짜리 DB나 KB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자 간병이 사유 일단 20만원을 확대해 9월 20일까지죠 최저 보험료가 높지 않나요? 아니에요 기존과 동일한 최저 보험료로 단돗 2만원, 건강은 2만원, 간편도 2만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간병인 사유 일단 20만원을 확대해 9월 20일까지 자 7만원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7만원 미만 시에는 50%만 됐고 7만원 이상 시에는 지금 100% 보장됐잖아요 근데 기존과 동일한 7만원 기준 자 7만원 미만 시에는 10만원 100% 7만원 이상 시에는 일단은 100% 20만원 네 자 약관이 지금 20만원 확대가 됐지만 약관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명확한 약관이에요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 그리고 요한병원 제외된 1위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 간병인의 정의에 대해서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약관이 바뀌었나요? 노노노노 약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회사별 간병인 약관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자 삼성아재 같은 경우는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질병으로 요한병원 제외된 1위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 하지만 A사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으로 네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내용이 없죠 지금 삼성에는 자 B사 같은 경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의 보험기간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삼성아재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목적이 아닌 그냥 질병으로 병원 가서 입원하면 질병으로 병원 가서 입원하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질병으로 병원 가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체증형이 더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형 20만원이 낫지 체증형 20년 이후에 30만원 나쁘지 않아도 20년 뒤 지금 1,2년도 먹고 살기 힘들고 1,2년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간병인도 작년에 15만원 그 재작년에는 12만원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25만원 30만원 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체증형은 20년 이후에 물론 홍구센병은 10년 후에 2배가 나오지만 너무 지루하다는 거죠 물가 상승을 걱정해도 일반형 20만원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을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증형이 더 낫지 않나요? 체증형은 적어도 10년이나 15년 이후에 20만원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자 5년 이후에 참 자 5년 이후에 일반형은 20만원 체증형은 16만 5천원이죠 10년이나 20년 후에도 계속 20만원이에요 일반형은 하지만 체증형은 올라가긴 하지만 너무 지루해 10년 15년 후에 18만원 19만 5천원 네 지금 당장 급한데 삼성화재는 지금 당장 20만원으로 보장을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확대가 됐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체증형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 물가 상승은 추가 가입으로 해결하세요 네 물가 상승으로 일단은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화재 15만원 그 다음에 저기 유안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22,682원이죠 하지만 DB손해보험은 4만6,365원 비싸요 9월 기준으로 4,480원만 추가 시에는 간병인 5만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타사에 10년 유지시 7만5천원 체증형 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간병인 사용을 일단 일단은 지금 간병인 사용을 일단 20만원 확대가 되었고 9월 20일까지 체증형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간병인은 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5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실 거예요 맞잖아요 앞으로의 대세는 지금 최고 금액 20만원 차후 증가분은 추가 가입으로 계속 앞으로의 증가분은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20만원 가입했다가 나중에 25만 30만원짜리 나오면 추가분 5만원씩 계속 납입을 하면 쭉쭉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확신의 간병인 20만원 과연 누구한테 접근해야 될까 고객 터치 9월달 타사에 15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20만원으로 체인지하면 됐고 아니면 5만원 더 플러스 알파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아시겠죠? 네 그리고 20만원 그리고 요한병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9월달부터 삼성화재가 미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아시겠죠? 자 일단 유병자도 삼성화재 365세로고침에서 1년 감액기한이 삭제됐어요 감액기 없이 바로 즉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삼성화재 간병인 사용을 일단 목숨 걸었습니다 타사 15만원보다 저렴한 20만원 체조 보험료 보상 기준을 기존과 동일하고요 체증연보다 나은 20만원 확실한 약관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20일까지 간병인 사용을 딱 20만원 역대 최대 금액으로 최소 연계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9월 일단 간병인 사용을 딱 언제나 365일 365 매직 넘버 1017 역대급 100 자 두 번째로는 새로고침이에요 인수는 365로 가입이 돼요 보험료는 파격인하 바야흐로 초경증 유병자 시대에요 지금 DB손의 몸은 385로 매우 저렴하게 8년 이내 2번 수술 아니면 정말 저렴하게 자 KB손의 몸은 3510으로 5년 이내 2번 수술 10년 이내 중대질환 만 아니면 되구요 메르츠는 310호 그래서 10년 이내 2번 수술만 아니면 되고 현대는 31010 10년 이내 2번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됩니다 초경증 유병자의 핵심은 기승전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좋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복잡한 인수 조건을 잊어버리시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년 내 5년 내 10년 내 10년 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3개월 이내의 추가검사 5년 이내의 중대질환 만 없으면 2018년 9월 이후에는 2번 수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보면 되는데요 혹시 18년 9월 이후에도 2번 수술이 있더라면 예외질환은 175개나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인수 조건은 업계 최고에요 그래서 삼성화재 365 365인데 일단은 6년 2번 수술 DB는 8년이죠 중증질환 고지도 5년만 봐요 지금 DB도 5년 예외질환이 DB는 110개인데요 무려 175개나 예외질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삼성화재 365 14인의 2번 수술 전담보로 인수가 되고 양측 수술도 인수가 되고 수술로 완전 제거시 전담보로 인수가 되고 수술로 완전 제거시에도 전담보 인수가 돼요 하지만 DB는 안 된다는 거 중이염 하지정맥류 위용종 피부양성 용량 이 모두가 되기 때문에 정말 9월달에 2024년 9월달에 삼성화재가 정말 미쳤다 자 18년 9월 이후에 2번 수술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화재는 2번 수술 6년만 봐요 타산은 5년 10년 5년 중대질환 타산은 5년 10년 있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인수도 좋고 365 보험료는 파격 인하 추가로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삼성화재는 365로 6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내에 중증질환 5만 8천원 타사 7만원보다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자 삼성화재 365 새로고침은 인수가 완화가 되었고요 보험료는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일단 관련 담보 1년 감액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입원일당 간병인 간호간병 중환자시 1인시 2,3,2시 오늘 가입해도 면책 감액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윤이 신한 신한 고혈압 당뇨 천만원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좀 비쌌어요 그죠 최저 법률가 10만원이라 자 유병자는 삼성화재 초경증 삼성화재죠 인수도 완화가 되고 보험료가 인하가 되고 감액기한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입원일당 관련 담보 1년 미만 감액기간 전부 다 삭제가 되었다 자 9월에 초경증 유병자는 탐윤고 새로고침으로 집중하고 무감액으로 간병인까지 9월 최고 9월은 매직 넘버 1017이에요 네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암 도착 암 치료비가 한도가 확대가 되었다 10년간 17억 1027 10년간 17억 됐는다 자 암 치료비 9월달에 기존에 우리 손해보험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워낙 생명사 특히 동양 한화 아니면은 농협 생명이 난리부르스 쳤죠 보장 확대 최소 천만원 1억 근데 최소 500부터 최대 1억 5천까지 그래서 10년간 15억 네 그래서 매우 좋아졌습니다 역시 500만원 미만 농협 생명처럼 500만원은 안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최대 1억 5천 뭐 1억 5천 있으면 좋은데 1억까지 받는 것도 오바 에바 참치예요 근데 1억 5천 아니 2억 3억짜리도 많으죠 차라리 네 그래서 최대 1억 5천 500부터 AS도 확실한 삼성화재 기가입자 유약 업셀림 1억 천만원 1억 5천 그래서 따로 5천만원 넣을 수가 있다 기존 암치로비의 5년의 의미는 암 완치의 척도가 되는 기간은 흔히 5년이라고 하죠 하지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암치로비 5년의 문제점은 5년 완치가 아닌 유방암 전립사암 그래서 5년 완치의 공식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암종은 어떤 것일까요? 유방암과 전립사암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5년 재발 후에 유방암 추적관찰 새로운 근거 수술 5년 이후에 재발한 것도 5년 이후 재발 확률이 19%예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5년 이후에 19% 이 5명 중 1명은 5년 이후에 또 전이나 재발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암치로 치료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암치로비의 업그레이드 10년간 17억이죠 그래서 5년 이후에 재발하고 비급여 치료 시에 부담되는 자기 부담금 정답은 10년까지 쭉 보장을 받는 것으로 기존 암치로비도 1억 한돈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치료비예요 지금 연간 1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급여 치료는 상승 중입니다 폐암 중입자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 전립선안에 탁월한 혜택이 있는 이 중입자가 폐암도 이제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4회가 8천만원 헐 8회가 8천만원 8천만원이래요 그래서 암치로비의 업그레이드 10년간 17억 그래서 1027이죠 급여 요건은 강화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여가 계속 적자가 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기준 재검토가에 착수가 되었다 그래서 급여 치료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연간 1억 2천 애너투 특히 급여 등 제로 약값은 약 7천만원대로 하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암치로비의 탐중고 비급여 급여 기주 강화 그 다음에 급여 자기부담금 해답은 연간 1억이 아닌 1억 5천 결론은 다 다 있어 근데 1억 5천도 1억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1억 5천은 좀 에바 참치예요 근데 5년보다는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천만원부터 1억에서 500부터 1억 5천까지 확대되는 보험료로 부담 없이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5년간 6억은 잊으세요 앞으로의 암은 1017 10년간 최대 17억까지 이렇게 가입 고객을 위한 AS 1억 천에서 1억 5천은 따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역대급 100 과연 이 100은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실손 뺨치는 실손 뺨치기 아 혹시 상해 질병 치료증금 아니구나 자 9월 한정 수수비마저 한도가 확대가 됐어요 자 질병 수수비가 오 대박인데요 질병 수수비가 20에서 백내장 용종 포함해서 100만 와 그전에는 백내장 용종 빼고 뭐 100이었는데 말장난인데 말장난 아니네요 질병 수수비가 백내장 손해률 높죠 대장 용종 역시 손해률 높아요 질병 수수비 포함해서 100만원까지 야심차게 9월달에 정말 단단히 벼르고 나왔네요 삼성화재가 자 1호종도 1종이 20에서 30 2종은 그대로 3종도 300으로 4호종도 올라갔기 때문에 모두 간편 건강 모두 70세까지 질병 수수비도 1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한도 한정 확대 질병 수수비 백내장 용종까지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자 질병 수수비가 확대가 되었구요 9월 질병 수수비 100만원을 놓치시면 안되는 이유 두가지 자 질병 수수비에요 일단 백내장 대장응종 가을 겨울때 이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죠 질병 수수비는 원래 100만원 백내장 대장응종은 9월에만 100만원이구요 특히 백내장 수술건수는 지금 폭등하고 있죠 실손보험에서 또 보상을 안해주고 있어요 원인은 고령화 실손지급 기준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대법원 판례로 인한 23년 3반기 실손청구 금액은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대법원에서 통원비 한도로 지급해줘라 그래서 합병지나 진짜 입원을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단은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통원비 한도 내로 그래서 23년 12월 기준으로 다시 재정비가 될 예정입니다 실제 유병률 또한 압도적이에요 백내장 유병률은 60대 이상 70률 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70대 이상은 90% 수준이다 그리고 9월까지만 백내장 100만원 그 다음에 대장용종도 똑같습니다 대장용종 이제 건강검진 시즌 돌아오잖아요 위 대장용종 한해 수검자의 40% 이상 10월에서 12월에 건강검진 받고 있구요 대장용종 타이밍이에요 매년 증가하는 건강검진 시 용종 제거 사례 그래서 4분기에 지금의 타이밍 대장용종 100만원 백내장 100만원 그래서 질병수수비가 100만원으로 9월 한시적으로 삼성화재가 이 모두가 가입이 된다는 거죠 간병인 사용을 딱 20만원 365 인수는 365로 그래서 지금 DB손해보험 385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암치료비도 10년간 17억 역대급 질병수수비 100만원 1호종 수수비도 한도가 상향 조절이 되었다 그래서 9월달 GA의 압도적인 삼성화재가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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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다